야 인터넷이 뜬거 봤냐? 미스 함무라기 봤지? 박차어른 개 연서원 때부터 최대한 아주 전국구로 놀더라? 판사가 그래도 되는 거냐? 내가 전부터 말했잖아 관종이야 관종 관심종자 개 봐라 이제 판사 간판만 따고 금방 나가서 정치하네 뭐네 하고 설치고 다닐 거다 부대변인 뭐 이런 거 하면서 당대표 옆에 이쁘게 차려입고 악세사리 노릇이나 하겠지? 영리한 거지 고작 임대 중퇴한 애가 여기서 거봐야 뭐 얼마나 크겠어? 민바른 선배도 힘들겠다? 그러니까 부잠도 그 모양이고 야 야 왜이렇게 미끄러워 여기? 야 여기 누가 뿔 발라놨나봐 너무 미끄럽다 괜찮아? 괜찮습니다 미안해 오줌들은 오래 싸네 매주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. 한 번 이들 봐. 시원하게. 아 나 쪼끄만게. 야 쟤는 송장판이 다친 거야? 아 잠시 미안해서 어쩌냐. 바닥 청소 잘 하시는 거 내가 뼈 버리겠는데. 이러다 큰 사고 나겠네. 괜찮아? 저희는 괜찮습니다.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. 야 너 바지 벌린 거 아니야? 나 요즘 괜찮습니다. 괜찮아요? 괜찮습니다. 미안해. 일들 좀 봐. 네 드라이프쇼. 아 나 좀 좋아하겠어. 괜찮아? 네 저희는 괜찮습니다. 아무렇지도 않습니다. 어깨가 오십견인가 봐. 그래. 됐죠? 네. 아 진짜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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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해가 되냐고. 아이템이 ONE 2 3... 2 3.. 파악건건건 Megal çek blessings요!!! toim simpler. cia